두 번째 특별법은 상가금물임대차보호법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금물임대차보호법을 비교하는 박스 같은 건 있긴 해요. 실제 시험에서는 두 개를 비교해서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내지는 않고 그냥 주택임대차보호법 두 개, 상가금물임대차 하나 이렇게 나오는데 상가금물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보다는 약간 쉽습니다. 문제 자체가. 원래는 우리가 주임법을 보면 주임법에서는 여기 부분 대학력이나 우선, 면제, 최우선이 있죠. 이 세 가지는 동일해요. 조건만 좀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은데 주임법에도 여기는 보증금의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에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상가금물임대차보호법은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9억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게 상한선이 있잖아요. 그런 상한선이 없어요. 가끔 사업하신 분들은 집을 소유하지 않고 그냥 월세로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세금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만약에 보증금을 얼마를 냈든 간에 월세를 400, 500을 냈든 간에 순수한 보증금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고요. 보증금만. 소액을 결정할 때에도 보증금만 가지고 판단을 해요. 이게 정해져 있는 게. 그런데 우리가 상인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상인법 같은 경우는 여기는 환산보증금이라는 걸 사용을 하죠. 이렇게. 여기는 순수한 보증금만 가지고 계산을 하고 우리가 차임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건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주임법에서는. 상인법은 환산보증금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보증금이 상한선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서울은 9억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보통 보증금이 5억이다. 그 다음에 월세를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월세를 이렇게 500을 냅니다. 그러면 여기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이게 5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두 개를 합산해가지고 계산해 보면 10억이 되는데 이렇게 계산을 해요. 이렇게. 상가 건물은. 그런데 주임법은 이걸 계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순수한 보증금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둘이 합하면 일단 10억은 돼버리잖아요. 10억이 돼버리면 원래 상가 건물은 서울은 9억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이 10억이 초과된다면 얘는 상인법이 적용돼야 안 돼요. 상인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네 가지에 대해서는 적용이 돼요. 네 가지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우리가 대학력이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권리금이라는 거하고 세 번째는 계약의 갱신 요구권이라고 하는 게 있죠. 갱신. 그다음에 네 번째는 3기 연체가 되면 나가달라고 할 수 있는 해지 청구. 이걸 대학력입니다. 대학력이고 그다음에 권리금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갱신. 요구권이라고 하는 거죠. 3기 연체가 되면 나가달라고 해지 청구를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권 갱신은 정해진다라고 하는 거. 이것 정도는 정해지고 그다음에 초과할 때 나오지 않는 것들이 보통 우선 변제권이라든지 또는 임차권 등기 명령 같은 거 있죠. 이런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최단 기간이 상가는 1년인데 이런 게 적용이 되질 않아요. 이런 것 자체가. 또는 어떤 게 있냐면 차임을 징액할 때 100분의 5라고 하는 거 있죠. 5%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부가적인 걸 좀 설명하면 여기에 갱신 요구권이 있잖아요. 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기간을 포함해서 10년까지 우리가 보통 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요. 여기가 10년입니다. 이렇게 10년이에요. 단, 이 10년을 계산할 때는 최초의 기간이 포함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법정 갱신 기간은 포함이 되질 않습니다. 중간에 여기가 법정 갱신이 됐어요. 법정 갱신 기간은 1년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또 법정 갱신이 돼서 1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걸 포함해서 10년이 아니고요. 이걸 제외한 10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최소한 12년까지 갈 수 있겠죠? 1년, 2년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12년까지 갈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 상한선을 초과한 상인법 임대차도 갱신 요구권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보통 갱신 기간이 우리가 상가는 2년 정도의 기간을 정하거든요. 2년을 정해놨는데 여기서 올라가요. 넘어갑니다. 다시 넘어갈 때 이게 여기서 이게 증액이 됩니다. 여기 차임이. 차임이 증액될 때는 상인법의 적용을 받는 예를 들면 9억짜리다 그러면 그 증액 자체가 100분의 5밖에 안 돼요. 5%만 올리게 돼 있는데 문제는 여기가 10억짜리란 말이에요. 10억짜리는 이 증액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마음대로 올려요. 이게 마음대로. 그러면 10억짜리는 갱신 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차임 증액이 마음대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은 중간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 그래서 약간 전른발이 형태가 되는, 인정되는 형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요. 하나의 문제점인데 이건 개정사항이 안 된 거니까 일단 이렇게 대권갱삼이라는 건 꼭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다시 돌아오면 상가근물임대차보호법인데 이건 57번에 있는 거예요. 워크북에. 적용 범위는 일단 법인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리 범위도 되거든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요. 영리 범위는 안 되잖아요. LH공사나 아니면 우리가 중소기업이라든지 또 아니면 지방공사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처럼 영리 범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가근물은 영리 범위에 적용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건물이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무허가 건물 같은 거 있죠. 그다음에 미등기 건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적용되지 않아요. 우리가 주인법은 당연히 적용이 되는데 얘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고 그다음에 상가근물의 대항력이다. 왜 그러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상가근물 임대인이고요. 여기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희입니다. 이게 칼국집을 하는 사람인데 중간에 주인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누구한테요. 이 임차희는 새로운 건물주한테 이렇게 대항할 수 있느냐 이렇게 붙습니다. 그럼 대항력을 가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상가근물을 인도받고요. 사업자 등록이 뭐예요? 신청이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시험에서 교부로 나오면 안 됩니다. 교부 받은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있다 그러면 X가 됩니다. 그래서 교부받은 날이 아니라 신청이라고 하는 걸 욕을 한 번 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오늘 신청하면 20분 뒤에 사업자 등록증이 교부되긴 합니다. 그런데 혐용으로는 신청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선 변제권은 여기처럼 상가근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그다음에 여기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는 거 주인법하고 똑같죠. 주인법의 확정일자는 주택과, 우리가 보통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만 얘는 세무서장, 세무서에서 받는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 네 번째 최우선 변제권인데요. 여긴 인도사업자 등록 소액입니다. 그런데 이 소액은 항상 기준점이 어디가 기준이에요? 당연히 저당권, 담보물권이 설정될 당시를 기준을 한다는 거 이거 담보물권이에요. 담보물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저당권이겠죠. 저당권 설정 연도의 소액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가근물 임대차의 최우선 소액보증금은 시대와 약간 떨어지지 못합니다. 이게 약간 아쉬운 점이 있고 기간은 몇 년입니까? 그러면 일단 1년입니다. 1년인데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인데 얘는 1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을 6개월로 이렇게 정했다. 그러면 임대인은 무조건 몇 년 후 가는 거예요? 1년 후 가는 거고 그다음에 임차인은 6개월을 주장할 수도 있고 1년을 주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다만 그 사이에 차임은 올라갑니다. 5% 정도가 계산하고 계셔야 되고 법정 갱신 기간은 몇 년이에요? 1년인데요.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요. 그러면 여기에 좀 조심할 것은 상가근물은 보통 임대차 할 때 보통 2년을 합니다. 좀 길게 한다 그러면 3년을 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임대인은 자유이긴 하지만 그럼 2년을 했는데요. 여기서 법정 갱신이 돼요. 여기서 법정 갱신이 되면 연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연장이 될 때 전 기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는 게 아니에요. 법정 갱신 기간은 그냥 1년만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2년이면 얘가 2년이 되는 게 아니고 얘가 2년이더라도 법정 갱신 기간은 1년으로 연장이 된다는 거. 이렇게 하나 갖다 놔야 되지. 전과 동일 기간 그러면 X가 됩니다. 그걸 하나 체크하고 계셔야 돼요. 그다음에 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라고 했는데 갱신 요구권인데요. 원래는 상가근물만 있다가 지금은 주인법으로도 넘어갔죠. 이게 1에 한해서 2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일단 갱신 요구권입니다. 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기간을 포함해서 얼마예요? 10년을? 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10년 안에 누구는 법정 갱신 기간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 이 갱신 요구권이 딱 10년이 아니에요. 11년이 될 수도 있고 12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법정 갱신 기간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만약에 10년이 끝났어요. 모두 소진이 됐는데 임대인 내보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때 이 10년 후에도 이 권리금 보호는 그대로 받습니다. 이 권리금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권리금 그러면 이게 권리금인데 예를 들면 임대차 종료일이죠. 여기가 종료일입니다. 여기가 종료인데 종료일로부터 얼마예요? 여기가 6개월이죠. 그렇죠? 6개월입니다. 6개월부터 종료일까지 이 사이에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 수술을 방해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방해를 해버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방해를 했다 그러면 임차인이 손해를 볼 수가 있는데 물어보진 않더라고요. 원래 자기가 지불했던 현재 권리금하고 새로 들어오려고 했던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으려고 했던 권리금을 두 개 비교해서 낮은 금액으로 이 손해배상을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손해배상은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죠? 방해가 종료된 날, 종료된 날로부터 3년 그러면 얘는 X가 돼요. 방해가 종료된 날로부터 아니라 여기가 임대차가 종료된 날이에요. 임대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라는 거 이 기산점을 두 번 물었어요. 기출을 시켰거든요. 둘 다. 3년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 시점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10년 끝나고 나갈 때도 이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갱신 요구를 거덜할 수 있는 사유가 총 8개가 있습니다. 이 8개를 모두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중에서 세 개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하나가 3기 연체인데요. 이 3기는 연속이든 불연속이든 상관없고요. 또 이건 과거형이나 현재형이나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3개월을 연체한 적이 있었거나 지금 현재 3개월을 연체하고 있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 연체가 된 적이 있거나 현재도 세 번 연체되고 있다든지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고위 또는 중대한 과실 동그라미로 파손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점장에 가서 중대한 과실로 파손이 돼야 되는데 여기가 경과실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여기에 과실이 나올 때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것들은 뭔가 갱신 거절 사유가 아니라 애들은 갱신을 해 줘야 돼요? 안 해 줘야 돼요? 갱신을 해 줘야 될 사유입니다. 그래서 혹시 글자 바뀌는 거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부나 또는 대부분 철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대부분 철건데 여기가 일부 철거 그러면 이건 X가 돼요. 일부 철거는 이건 갱신을 해 줘야 됩니다. 거절 사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갱신 요구권이 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3개, 중대한 과실 파손, 대부분 철거 이 세 가지를 바꾸는 거니까 이걸 좀 구별을 하고 계시라고 하는 거 이런 건 좀 기억을 하고 계실 필요가 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것은 법이 좀 개정돼 가지고 대부분 철거라고 되어 있는 걸 사전에 고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내가 5년 뒤에 이걸 리모델을 할 거다 건물을 하고 사전 고지가 됐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예전은 그게 없었는데 지금은 지금 들어와 있는 거고요. 세기는 기억하시고 환산보증금을 아까 초과하는 것들 이거 대학력, 권리금, 갱신 요구권, 3기 연체, 대권, 갱삼 이건 좀 체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써놓을 건 있는데요. 이거 8번에요. 밑에 써놓으면 될 거예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보통 상가는 예를 들면 칸을 나누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사람이 지금 무슨 업을 하고 있는지 보면 알 거고 보증금이 얼마인지 월세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확정일자는 언제 받았는지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상가에. 그럼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라는 말 보이죠?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동의 없이 이렇게 바뀌면 이건 X가 돼요. 동의 없이 관할 서장에게 해당 상가 그물의 확정일자 부여 차임, 보증금리 정보제군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 이걸 하나 꼭 좀 체크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하나 더 쓴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상가라는 게 이렇게 하나가 상가인데 여기를 판넬 같은 거나 아니면 가벽을 쳐가지고 구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만 상가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부 임대차를,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을 때는 반드시 뭘 첨부해야 돼요? 도면을 첨부하게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A4용지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제출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간혹 나오긴 합니다만 이게 뭐냐면 등기부상에 소재지가 있을 거예요. 이 건물이 어디에 있다는 거. 소재지하고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서 있죠? 계약서에 소재지가 있습니다. 이게 기재하잖아요. 소재지. 그러면 이 등기부상의 소재지하고 임차권의 계약서의 소재지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치가 되어야 돼요. 만약에 이게 일치되지 않는다면 대약력이나 우선 변제권이 모두 상실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체크를 하고 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우리 예상 문제도 총 몇 개가 들어와 있냐면 우리가 문제집 같은 데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중에서 이렇게 한 9개, 10개 정도 풀면 상가금으로는 얼축 비슷하게 맞춰지더라고요. 거의 내용 자체가. 지금 서울특별시가 나온 거잖아요. 그럼 서울특별시는 환산보증금이 얼마였죠? 여기는 9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환산보증금을 초과했다라는 말 보이죠? 초과했을 때 적용되지 않는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의 규정인데 간단하게 대권, 갱삼, 권리금 3개.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렇게 찾으면 돼요.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두 번째 가보시면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오른 것은 되어 있습니다. 오른 것은 되어 있는데 1번에 보면 서울 소재입니다. 항상 서울 소재에 보증금이 얼마짜리예요? 5억이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500만 원이잖아요. 그럼 곱하기 100을 하면 환산보증금은 5억이 되니까 10억이 되는 거죠. 그럼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이번에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정했어요. 상가금을 임대차가 총 얼마죠? 1년인데 2년을 정했다는 것은 2년으로 가는 것이지 1년으로 단축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약정이 2년이면 2년으로 가는데 문제는 우리가 최단 기간이 1년인데 서로 약속을 해서 7개월, 8개월, 1년보다 낮게 했을 때 1년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1년 이상이 되면 굳이 1년은 올 필요가 없죠. 계약 내용대로 2년으로 가는 거고 3번의 사업자 등록은 상가 건물 임대차의 대항력이나 우선 면제권의 취득 요건일 뿐 존속 요건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여기가 틀린 거죠. 우리가 인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인사 또는 인주라고 하는 거. 인사, 확정일자도 넣어버릴까요? 인사화. 그럼 인사, 확은 반드시 언제까지 있어야 돼요? 경매, 개시, 등기 전에 그 조건을 갖춰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목적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각각 채권자에게 배당 신청을 해라 그래요. 배당 신청을. 그래서 배당 요구의 종기일이라고 하는 거 있죠.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 존속되고 있어야 돼요. 중간에 예를 들면 주소를 빼버리거나 중간에 폐업 신고를 해버리면 사업자 등록이 없어져버리면 요건 소멸되어버리겠죠. 그래서 틀린 거고요. 사업원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적법하게 상가 근무를 전대를 했습니다. 요건 갑이 지금 상가고 의리라는 사람이 임차인이죠. 이렇게 의리. 동의를 받아가지고 전차를 했습니다. 요건 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바뀐단 말이에요. 상가 주인이. 그럼 대항력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대항력을 갖고 얘도 대항력을 가지려면 얘가 간접점유자고 얘는 직접점유자가 되는 거죠. 그럼 인주나 인사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인주인사는 직접점유자, 전차인 앞으로 주택임대차, 인주, 상가금을 임대차, 인사, 그렇죠? 전부 다 누구로 되어 있어야 돼요? 전차인 앞으로 되어 있어야 함께 대항력을 갖습니다. 함께 그렇게 정리하면 되죠. 그리고 여기 전차인이 직접 점유하면서 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면 임차인도 함께 대항력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4번이 옳은 정답이 되는 거고요. 일시 사용 임대차는 주인법도 안 되고요. 상가금을 임차인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둘 다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됐어요. 3번에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 옳은 거 틀린 거요? 틀린 걸 찾습니다. 1번에 보면 대항력의 발생 요건은 상가금을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이며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는 대항요건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확정일자는 뭐의 요건이죠? 우선변제권,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이 되는 것이지 대항요건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에 기간에 정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는 그 기간을 몇 년으로 봐요? 1년인데 다만 조심할 건 다만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은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걸로 봐요. 정하지 않는 걸로 봐서 얘는 언제든지입니다.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해지. 해지 통고를 하고요. 해지 통고 후에 몇 개월 있다가 3개월 있다가 소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까 그 법정 갱신 있잖아요. 법정 갱신은 몇 년이에요? 1년이잖아요. 그 1년도 임대인에게만 구속이 되는 거고 임차인은 기간이 없는 걸로 봐서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해서 3개월 뒤에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3번의 법정 갱신, 묵시적 갱신인데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여기가 틀린 거죠.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X가 되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래 10년까지가 원래 내용이잖아요. 10년인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계약서를 써본 적이 없어요. 갱신을 하지 않고 자동 갱신이 한 번 됐고 또 자동 갱신이 한 번 됐고 또 자동 갱신이 됐다. 그럼 1년씩만 잡아도 3년이잖아요. 몇 년까지예요? 3년이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13년까지. 그러면 이 갱신 요구권 안에 10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법정 갱신 기간을 빼고 계산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는 포함시킨다고 했죠. 포함시켜서 전체 임대차 기간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그래서 이건 X가 된 거예요. 틀린 지문이고요. 보증금 중 일정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거죠? 소액을 말하는 거잖아요. 소액 임차보증금은 경락대금의 얼마까지만 2분의 1까지 범위 내에서만 인정이 되는데요. 얘는 주임법하고 같습니다. 그렇죠? 주임법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2분의 1. 예전에 상가근물임대차보호법의 소액은 3분의 1이었습니다. 그런데 2분의 1로 바뀌고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이 지문 자체는. 그다음에 임차권 등기명령. 이건 중요하죠. 이 판례는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된 다음에 이 사람의 짐을 싸서 나가버렸어요. 그럼 그 집에 지금 비어있는 거잖아요.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는 소액이라도 벌려고 서로 새로운 임차인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버리면 임차인이 둘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한 사람은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간 사람이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소액 임차인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둘 중에 소액을 누가 받냐. 그 전에 임차권 등기가 된 사람 있죠. 이 사람이 받아야 되지. 그 뒤에 나온 사람이 소액을 받을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번도 여기보다는 주인법적으로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죠. 같은 제도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지금 틀린 것은 3번이 틀린 겁니다. 4번에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요. 1번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관할 세무소장에게 역시 일자부 차인 보증 등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특약이 있습니다. 그럼 임차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요. 여기 임대인이 들어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된다는 거. 임대인.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순간 글자를 바꿔놓거든요. 이건 조심을 하시라는 거. 법정 갱신 기간의 존속 기간은 전 임대차의 존속 기간과 동일하다. 이건 X가 된 거죠.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의 임대차 기간이 2년이고 법정 갱신이 됐다고 해서 여기서 2년이 되는 건 아니다. 원래 1년이 되는 거고요. 단, 이 법정 갱신 1년도 임차인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은 뭐라고 해서 법정 갱신되면 언제든지 해지 통고라는 걸 해요. 해지 통고를 해서 3개월 있다가 소멸되는데 이 제도는 주인법하고 같습니다. 상인법, 주인법이 전부 다 3개월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X가 됐네. 3번이 정답인가요? 틀린 거. 4번에 임차인의 목적물이 상가금물이 대규모. 이건 뭐냐면 원래 권리금 보호를 받잖아요. 권리금 보호를 받습니다. 예전에 상가금물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었어요. 하나가 대규모 점포, 국유재산, 또 하나가 전차인이었어요. 지금은 전차인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으면 권리금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통래조는 전차인은 권리금 보호를 못 받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은 이게 뭐냐면 대규모라는 건 이마트가 창고용 마트를 지은 다음에 이마트라고 해도 되죠. 홈프로도 상관없으니까. 진 다음에 거기에 김밥집을 내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시시콘에다가 김밥집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갈 때 누군가 새로 들어올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마트 측에 모르게 권리금을 받는다고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마트 측에서 나가주세요. 그런단 말이야. 주차 측에서. 그럼 그 사람은 내가 권리금 예전에 2천만 원 줬습니다. 나 이거 돌려주세요. 이걸 못한다는 거야. 이게 보호를 못 받아요. 또 국유재산 같은 거 있죠. KT 역사의 김밥집이라든지 예를 들면 강남 터미널 지하상가 같은 거 자기들끼리는 권리금을 주고받습니다. 지하상가 권리금이 아마 3, 4억 정도 될 거예요. 권리금만. 그런데 만약에 서울시라든지 어딘가에서 도로교통터에서 나가주세요. 그런데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느냐. 안 된다고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규모하고요. 지금은요. 국유재산. 이거에 대해서는 권리금 수수가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차인이,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주는 거예요. 임대인이. 그럼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뉴스 인터넷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임대인이, 임차인이 돌려주지 않는 보증금이 몇 십억이던데 전국적으로 보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많더라고요. 백제라 그런 형태로 나와 있더라고요. 보도가 진실인지 아닌지 몰라서 언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거짓말을 했다니까.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누가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그러면 우리가 민사사건 같은 경우는 이게 민사사는 5개월, 5개월, 5개월 돼 있어요. 우리가 삼심제잖아요. 삼심제면 1심 5개월, 2심 5개월, 3심 5개월 해서 끝내라. 그런데 이게 훈시기간이에요. 꼭 지키지 않는 훈계 같은 기간이거든요. 민사소송을 하면 2년, 3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소송하고 있는 게 한 건이 있는데 그게 지금 한 3년 반 넘은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있는 소송이. 그런데 아직도 못 받았어요, 보상금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열심히. 1심에 승소를 한 거고 2심에 지금 항소로 올라갔는데 연락이 없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으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1년, 2년, 3년이면 임차인이 늘고 죽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소액보증금, 소액사건 심판이라는 게 있는데 3천만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보증금이 1억이더라도 주인법, 상인법은 여기를 적용받게 해요. 그래서 보통 빨리 끝나면 3개월, 늦어도 6개월 안에 이 소송을 끝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액사건 심판법을 적용받는다는 거.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습니다. 원래 소액사건은 3천을 넘지 않으면 되는데요. 보증금이 100억이더라도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이걸로 갑니다. 소송 자체가. 명문 규정이 있어요. 정답은 일단 3번이 정답이 된 거고요. 4번에 한번 올까요?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오른 것은 되어 있는데요. 1번에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가지고요. 임차 목적금을 경매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거기 살면서 경매를 신청하나요? 이사를 나가야 신청하나요? 살면서. 그래서 반대 의무 이행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한다. 그럼 틀리죠? 집행개시 요건이 아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아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X음. 그다음에 상가 건물이 공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가 건물을 임대차하거나 상가 건물을 갱신하거나 보증금을 올리거나 월세를 올리고 내리려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뭐에 해당되는 거죠? 공유물 관리에 해당돼요. 이건요. 공유물 관리. 공유물 관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죠? 지분에 뭘로 가죠?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분의 과반수. 여기 보니까 전원동의. 그럼 X가 되죠. 전원동의가 아니라 지분의 과반수. 자, 차임을 증액하려고 해요. 증액할 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으면 5%만 증액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1년 내는 다시 증액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2년 이내가 아니라 1년으로 바꿔놔야 되죠. 1년. 그래서 X가 됐어요. 4번에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2기가 아니라 몇 기하죠? 3기 연체가 되면 해지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3기라고 해야 되죠. 5번이 정답이 됐네요. 임차인은,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자, 여기네요. 6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임대차가 종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전에 몇 개월부터요? 6개월부터 임차인이 권리금 수술을 받으려고 할 때 이걸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는 거. 권리금을 지급받을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그랬죠. 방해를 하게 되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임대차 종료 1로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상가금을 임대차 대학력에 관한 설명 중. 자, 옳은 거요? 틀린 거요? 틀린 거. 자, 1번. 환산 보증금이 9억을 초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과했다 하더라도 인사 보인가요? 인사. 인사가 나온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음 날 0시부터 대학력이 있습니다. 환산 보증금이 9억 초과해도 적용되죠. 2번. 사업자 등록 신청에 첨부되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건물 소재지하고요.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일치가 되어야 대학력이 있는 거고요. 다르면 대학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일치가 되면 대학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3번의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의 요건을 구비한 임차인이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개업을 한 거죠. 동일업점으로. 상호, 동일상호 등록번호도 같은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처음부터가 아니죠. 그때부터 다시 대학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3번은 X가 됐어요. 이렇게. 4번. 건물의 1부분을 임차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임차 부분을 도면을 첨부해야 되는데 설계 도면을 첨부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A4용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돼요. 메모리펜 같은 걸로 제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같은 판례이죠. 우리 주인법에서.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가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임차인이 들어오고요. 여기서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본등기가 들어왔다 이거죠? 그럼 대학력 있다 없다? 없다. 순위가 가등기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저번 주에 우리 풀었던 거 주인법에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주하고 이번 주까지 해서 지금 뭘 한 거죠? 뭘 한 거예요? 저번 주까지 해서. 주인법하고 그다음에 상인법 끝낸 거죠. 주임, 상임이 끝냈으니까 세 문제가 끝난 거예요. 특별법을. 세 문제다. 그게. 다음 주 오면 집합거물을 하나 볼 거거든요. 집합거물은 양이 많습니다만 또 쉬워요. 그것도 문제가. 내용 좀 보고 여섯 문제 정도 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우리가 다시 원위치로 오면 내용을 한번 와볼래요? 우리가 통정허위 표시를 한번 볼 수 있나요? 통정으로 한번 와보세요. 통정허위 표시 여기 하나 펴놓고요. 그다음에 하나를 더 봅시다. 어디를 우리가 봐야 되냐면 혹시 마스터북 가지고 왔죠? 28페이지 한번 봐볼래요? 두 개를 같이 펴놓으셔야 돼요. 두 개를.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통정허위 표시. 그다음에 이 문제가 빠진 적은 없다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계속 문제가 배정이 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이게 계보를 하면 28회 때가 마지막이었어요. 28회 때가 사례형으로 문제를 냈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 마스터북의 사례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거하고 29회하고 30회 때 이 두 가지가 은익행위를 냈어요. 이따 보게 될 거예요. 은익행위. 그다음에 31회 때하고 32회 때는 계속 뭡니까? 이건 종합문제였는데 부호되는 3자, 이 3자가 누구냐? 이걸 낸 거예요. 계속 문제가. 그러니까 5년, 6년 동안 통정이 빠진 적은 없어요. 계속 문제가 나오는데 사례 문제, 이게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나오고 29, 30, 31, 32, 4년 동안 문제가 아예 배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사례의 문제는 좀 기억을 하고 가실 필요가 있는데 A라는 사람의 채권자, 이걸 먼저 볼게요. 사례를 먼저 봐버릴게요. 채권자가 있는데 갑이 뭐라고 했어요? 이게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유일한 재산을 누구하고요? 을이라는 사람하고 둘이 가장해서 둘이 짠다는 거죠. 짜고 뭘 하는 거예요? 가장 매매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등기가 넘어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가장 매매가 이루어진 갑과 을 간의 계약은 이게 유효냐라고 묻는 거죠, 지금 이게. 그랬더니 조문상에 108조에다가 둘이 짜고 한 계약은 뭐라고요? 그냥 무효다라고 되어 있어요. 둘 간의 통정은 무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무효인데 강제 집행을 면할 목조로 재산을 빼돌리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럼 이건 사회 질서를 물러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게 소송이 제기가 됐었는데 103조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니까 뭐가 안 된다?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돌아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의리라는 사람에게 뭘 청구하죠? 부당하게, 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갑과 을 간의 진짜 소유자가 누구예요? 진짜 소유자가. 갑.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진정명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 아무 일 없이 끝나는 건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자기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권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걸 누구한테 팔았다는 거예요? 병한테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내 것이냐? 이렇게 매매가 됩니다. 매매가 되는데 병이라는 사람은 또 고민하겠죠. 그렇죠? 나는 을이 진짜 소유자인 줄 알고 믿고 이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도 있을 거고 얘가 소유자 아니라는 걸 알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원래는 앞에가 권리자가 아니면 뒤에가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게 우리 법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통착사강, 비진이 통정착어, 사기강박은 앞에 사람이 무효가 되거나 앞에가 치소가 되더라도 무권리자로부터 받아온 선의 3자는 무효를 주장하거나 치소를 주장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결국은 이 친구들은 여기가 비통착사강일 때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뭐일 때는요? 선의. 그럼 얘는 이렇게 이게 무효라는 거 권리자가 아니라는 걸 주장해서 반은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얘는 소유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고 반대로 얘가 악이자라는 거예요. 악이자. 그러면 이렇게 무효를 주장해서 반은 받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악이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얘가 악이니까 이게 돌아와야 되는데 이 친구는 뭐예요? 이건요. 이 친구는 가져와 봐야 얘가 또 집행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냥 내비 둬버린다고 이게. 그럼 소가리하고 있는 A라는 사람이 누구를요? 재무자 갑을 대위해서 이렇게 말소를 해서 가져올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둘 간의 금전 채권 관계란 말이에요. 돈을 빌려준 관계. 그런데 얘가 유일한 재산을 빼돌림으로써 이 채권자를 해야 할 목적으로 계약을 맺었다면 406조에 따라서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원래 계약이라는 건 당사자만 취소를 해야 되는 거지 당사자가 아닌 자가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채권자를 해야 할 목적으로 유일한 재산을 빼돌린다면 이 매매 계약을 채권자가 취소함으로써 다시 원위치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채권자, 이걸 취소권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부부들은 부부 별산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네 건, 네 건, 내 건, 내 거거든요. 그럼 내가 남자가 망했다 그러면 와이프 재산에 집행당할 수 있잖아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으로 이혼을 해버립니다. 가장으로. 거짓걸로 이혼을 한다고. 그래서 와이프 명의로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내가 망하더라도 채권자가 집행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남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신랑이 망하면 가장 이혼을 합니다. 가장 이혼을 해가지고 분리해서 따로 살죠. 그러다가 3개월 동안 가면 안 돼요. 6개월 동안. 왜 그러냐면 파파라치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거짓걸로 이혼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걸 취소해버립니다. 채권자가 얘들은 거짓걸로 이혼한 거다. 그럼 이 혼인계약이, 가짜 이혼계약이 취소가 되면서 다시 돌아오겠죠. 집행을 당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보통 가장 이혼을 하시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때는 뭐예요? 6개월간 찾아가면 안 된다는 거. 아셨죠? 그 사이에 바람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건 있는데 그건 뭐 감수해야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나오는 거. 요즘 아파트 같은 거 분양권 당첨받으려고. 애 둘이 있는데 가장 이혼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분양권 달라고.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건. 참. 그런 건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무리 돈이 좋다 해도 가장까지 해서. 자, 내 생각엔 그래요. 댓글 다지 말고. 뭐 그래도 돈을 벌려는 일념이 있으면 그 정도 용기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할 말 없죠, 그러면. 자, 일단 여기에 문제입니다. 1번, 2번, 3번인데요. 28회 때 사례형 문제가 이게 나올 때에 얘가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병이라는 사람은 제3자죠. 제3자는 뭘로 추정한다? 선의로 추정을 받아요. 그럼 추정을 받는다는 것은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입증할 필요가 없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 병이라는 사람은 선의이면 좋다는 거죠. 그럼 무과실 따진다, 안 따진다? 무과실은 불문입니다. 이건 요하지 않습니다. 선이 과실, 선이 무과실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과실로 모르고 이렇게 나와요. 그럼 모른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악이에요. 모른다니까. 선이고 과실로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과실로 모르는 거죠? 그럼 얘는 보호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상관없어요. 선이 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표현은 이걸로 써요. 이걸로 과실로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아, 모른다? 그럼 선이고. 과실이 있네. 선이 과실? 그래도 보호된다. 그래도 보호된다. 왜? 무과실은 요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선이 삼자도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무효는 누구나 주장해요. 그래서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선이 삼자는 보호를 받지만 난 이거 너희들 무효지? 통정이지? 하고 주장할 수 있어요. 취소는 안 됩니다. 취소는 취소권자가 140조에다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무효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만 31회 때, 32회 때 계속 문제가 나왔던 게 이거예요. 제 3자. 보호되는 3자가 누구니? 이걸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정말 많이 틀렸어요, 문제를.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걸 이해해야죠. 그림을 그렸는데 결국은요. 그래서 안 되겠어요. 그냥 에라 냅다 모르게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골라가지고 그냥 애워버렸던 게 그게 나온 거예요. 이게 후추상애거든요. 전 이상하게 어릴 때는 추어탕을 못 먹었는데 그 뒤에 커가면서 추어탕을 먹게 되더라고요. 추어탕을 먹다 보면 후추를 치잖아요. 냄새 난다고. 후추가 몸에 좋아요. 알겠죠? 정말 좋습니다. 그거 꼭 많이 드셔요. 후추상애 이렇게 돼 있죠? 후추상애. 후추를 파는 상점에 후추상애 일손이 무익하다는 거야. 무익이라는 건 뭐야? 도움을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도움을 주지 않는다. 후추상애 일손이 무익하다 해가지고 얘들이 보호를 안 받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얘들이 선이네. 그럼 선이면 얘들 보호돼야 안 돼. 그래도 보호가 안 된다고. 얘는 선하게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보면 후추가 뭐예요? 후순이 제한물권자야. 그러면 후순이 지상권자 보호돼야 안 돼요. 후순이 저당권자 보호돼야 안 돼. 그냥 저당권자 그러면 보호되는 거야. 지상권자 그러면 보호되는 거야. 그런데 후순이 지상권자 그러면 보호 안 된다고. 포인트가 뭐예요? 후순이. 그걸 찾으라고. 후순이. 후순이. 그다음에 이건 뭐라고 했어요? 이건 추심. 돈 받아오는 거 추심이에요. 이건 뭐예요? 상속인이나 본인 들어가는 거. 이건 일반 채권자라고 하죠. 얘는 뭐예요? 손해배상. 이거 일반 채권자가 뭐냐면 그냥 돈 빌려준 거야. 돈 빌려줬는데 아직 돈 못 받은 사람이 일반 채권자고.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아. 그럼 법원에 압류, 가압류를 신청해가지고 등기가 된 거야. 그 사람이 더 적극적인 거죠. 그러면 압류권자, 가압류권자는 보호돼 안 돼. 보호돼. 그런데 일반 채권자는 보호가 안 된다고. 그다음에 손해배상. 여기 손해배상. 이건 누구예요? 채무자가 보이면 보호하지 말라고. 삼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보호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얘들은 선이이더라도 보호가 안 되는 사람이고 여기에 없는 사람은 보호를 시켜라. 그런 내용이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올해 시험에 나오면 이게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거니까 한번 체크를 하고 가실 필요가 있고. 워크북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번호가 7번이에요. 여기 보시면 돼요. 통정의 표시. 통정은 어떤 거였어요? 이건 써지지 않아도 되는데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누구하고 둘이 짜고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비즈니는 혼자 알고 있는 거고 얘는 둘이 짜고 해서 알고 있는 거죠. 여기는 통정이니까 혹시 뭐가 있냐면 통정의 표시가 되려면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인식만 하고 있으면 된다. 알고만 있으면 된다. O, X? X예요. 반드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걸 알고 있어야 되고 짠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둘이 합의가 됐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알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합의까지, 통정까지 들어와야 통정허의로 취급될 수 있고 걔는 바로 무효입니다. 당사자 간의 무효네요. 그렇죠? 여기다가 한 번 더 넣어볼까요? 여러분들 신금을 올리는 거 언제나 무효랍니다. 언제나 그러면 O, X. 언제나 무효예요. 당사는 언제나 무효입니다. 자, 이건 불법원인 급여가 적용된다, 안 된다? 그럼 103조가 적용돼야 안 돼? 그럼 부당이득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가 된다? 진정명의 회복. 진정명의 회복이 돼야 안 돼요? 된다. 그림 그려져 있어야 돼요. 이 그림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그림이.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여기잖아요, 여기. 그렇죠? 여기. 그런데 얘가 무권리자인데 이걸 또 팔아먹었잖아요. 이거 팔아먹으면 뭐에 걸리는 거예요? 남의 물건 팔아먹으면 뭐예요? 뭔 부당이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가방 맡겨놨다고. 가방을.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나왔는데 내 가방이 제 3자에게 넘어가 있는 거예요. 내 가방인데 왜 당신이 갖고 있어? 그랬더니 애한테 샀대. 애한테 샀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건 원래 돌려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내 가방을 팔았던 제 3자 남의 물건을 판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불법형이에요. 그게 불법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에. 여기에 하나 더 쓴다면 불법형으로 뭘 청구해요? 손배청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같은 찔이에요. 애들은요. 같은 찔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채권자 치소권 대상이 되죠. 채권자 치소권. 그런데 뭣도 된다. 채권자 대의권도 인정해야 안 해요.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디죠? 이중매매에서 기억날까요?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치소권은 안 되고 채권자 대의권만 됐던 거 기억나요? 그건 금전 채권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그래서 이중매매는 세 개를 애와라. 하나가 채권자 대의권이 안 된다. 두 번째 유치권이 안 된다. 세 번째는 진정 명의가 안 된다. 답이 되면 이 세 가 중에 하나가 답이 될 확률이 있으니까 체크를 해라는 거였고. 선의 삼자는 보호돼야 안 돼요? 보호돼죠. 무의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고 보호된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뭘로 추정돼요? 선의로 추정을 받죠. 그럼 선의로 추정을 받으니까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선입니다라는 걸 입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고. 무과실은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의이기만 하면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후추, 그다음에 상해, 그다음에 일손이 무익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요건 선이 이더라도, 선이 이더라도 보호돼야 안 돼요. 보호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안 썼습니다. 요거 아시겠죠? 후순이, 후순이. 요건 추심, 상속인, 회사, 일반 채권자, 손해배상, 채무자, 수익자가 보이면 보호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 그림을 못 그려도 상관없어요. 그릴 수도 없고요. 그린다 하더라도 가성비가 떨어져서 의미가 없습니다. 요건 32회 때 나왔던 거죠. 요 파상관제는 보호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런데 선악은 누구를 가지고 기준하겠다? 총 채권자를 가지고 기준할 수 있습니다. 3자에 해당되지 않는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상속인, 수익자, 채무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애들은 선이 이더라도. 5번은 29회 때하고요. 그다음에 30회 때 나왔던 은익행이에요. 이 5번이. 이건 어떤 거냐면 요걸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들 자제분들한테 재산을 증여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렇죠. 증여세. 자, 갑이라는 사람이 아버지고요. 부동산을 누구한테? 요 아들한테, 을에게 증여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증여세가 세요, 안 세요? 세단 말이에요. 그럼 증여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증여받을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증여를 하게 되면 세금이 비싸니까 뭘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매매로 하는 거죠. 매매. 그럼 겉으로는 매매이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증여. 이걸 우리가 은익행이라고 해요. 숨겨놨다. 그럼 은익행은 그 요건을 갖추면 유효, 무효? 유효고. 매매는 뭐가 돼요? 통정허의 표시거든요. 둘이 짰으니까 통정허로 유효, 무효? 무효가 돼요. 그럼 이 을 앞으로 넘어왔는 등기 있죠. 등기. 이 등기가 유효냐고 묻습니다. 만약에 이걸 무효로 하고요. 다시 돌아가서 증여로 넘어와도 그 자리거든요. 그럼 굳이 매매로 등기가 되든 증여로 등기가 되든 이걸 다시 하세요. 그러면 등기관이 짜증낸다고요. 그럼 이 등기는 어차피 실체 관계에 부합되기 때문에 그대로 뭐한다? 유효로 가고 이것만 처벌을 하자 이 말이에요. 이것만 처벌을 하자. 그런데 그러면 소유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을이 된 거죠. 그런데 을이 이렇게 팔았다고 병이라는 사람에게 매매가 됐고 이 병은 악의자야. 이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엄폐물 법칙이야. 얘가 소유자고 얘가 사온 거니까. 그럼 자, 봐요. 증여는 은익행위죠. 유효, 무효. 유효. 이거 은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매매는 유효, 무효.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건 통정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거예요. 통정의 표시. 등기는 유효, 무효? 유효. 이건 실체 관계에 부합되거든요. 실체 관계에 부합되기 때문에 유효. 악의 제3자도 보호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일종의 엄폐물 법칙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례형으로 문제를 29회 때 정통으로 냈습니다만 좀 격은 떨어집니다. 고급지진 않고요. 이게 고급진 거예요. 문제는요. 혹시 우리가 어디입니까? 28페이지에 보면 통정의 표시 사례로 나온 거 혹시 볼 수 있나요? 마스터북에 올 수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이 사례 그대로 갖다 놓습니다. 각은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을과 짜고서라고 되어 있죠. 짠다는 게 뭐예요? 통정. 자기 소유권을 부동산을 매도한 것처럼 꾸며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A 채권자 갑을 짜고 팔았다 그림 그려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을은 자신이 등기 명의된 것을 기화로 하여 그 부동산을 병에게 처분했어요. 이때 병이 선인지 악인지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죠. 1번. 갑은 을에게 매매계약의 무효를 둘이 통정했으니까 무효를 이유로 해서 부당이득 동그라미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얘는 103조 위반이 아니에요.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반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고요. 2번 병명의 등기는 병의 악이 동그라미 병의 악입니다. 병의 악이라면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무효입니다. 무효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때는 누가요? 갑의 병에게 직접 부당이득 진정 명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효니까 병의 등기는. 세 번째 병의 악이다라는 거 보인가요? 병의 악이 동그라미 키워듭니다. 병의 악이니까 가장 매매 당사자인 갑은 병에게 그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4번에 병의 선이 동그라미 쳐요. 병의 선입니다. 그럼 이 친구는 보호받겠네요. 그렇죠? 보호받는데 선의 병의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매매의 무효를 선의, 삼자, 병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5번 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병은 선의해야 되죠. 그럼 선의를 누가 입증하냐고 묻습니다. 누가 입증해야 돼요? 무효를 주장하는 갑. 갑이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스스로 입증할 필요는 없고요. 제3자 병은 선의로 추정된다고 그랬죠? 그 옆에다가 갑이라고 써놔도 되고요. 아니면 무효를 주장하는 자 이렇게 써놔도 괜찮습니다.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 아니면 갑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여섯 번째, 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의면 족하고요. 무과실까지 요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게 이 사례 문제가 28회 때 나올 때 정답이었어요. 그게 무과실까지 요구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뭔만 있으면 돼요? 선의만. 7번. 병이 악입니다. 그럼 뭐요? 보호 안 되겠네? 그렇죠? 그럼 갑의 채권자가 누구예요? 갑의 채권자는 갑인가요? A인가요? A인데 갑의 채권자하고 쑥 지나가 버리면 갑처럼 모여버립니다. 순간적으로. A는 누구를? 갑의 병에게 무효를 주장하여 등기 명의를 회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미 갑은 체념한 거예요. 그렇죠? 가져와 봐야 어차피 채권자가 집행할 거니까. 그럼 누가 대위할 수 있다? 갑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채권자. 대위권 그래요. 병의선입니다. 병의선이면 소유권 취득했네요. 그럼 뒤에 있는 정이 악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뭐라 그래? 엄폐물 법칙. 그럼 지금 1번부터 8번까지 지문 나와있지만 다 애운 거죠. 그렇죠? 애워져 있어요. 머릿속이 지금. 그래서 그림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 A. 갑. 을. 통정했다. 병. 선이. 보호된다. 이렇게. 갑과 을은 항상 뭐라고요? 무효. 그렇죠? 103조 위반은 아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꼭 좀 기억하고 계시라고. 이게 28회 때 나오고 안 나와서 올해 꼭 시험에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단 지문이 길어진다는 거. 고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문이 길어져도 금방 찾을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첫 시간에 상가금물 임대차 보호법 한 문제, 통정의 표시 한 문제, 두 문제를 끝낸 거야. 꼭 나오는 거니까. 자, 쉬었다 오세요. 두 가지 된 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